1, 3, 5, 7, 9 이렇게 해서 네모번째 수를 구하는 거지? 네. 그럼 첫번째 수는 1이지? 네. 몇 식 다 하고 있어? 2식이요. 그럼 네모번째 수는 네모에다가 2를 곱해 일단. 알아서? 네. 여기다 1 넣어봐.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? 1 곱하기 2는? 2. 너 1이 되고 싶으면 1을 빼면 되지? 네. 만약에 네모가 2였으면 이게 두번째 수면 어떻게 돼? 두번째 수면 여기다 2를 넣어봐. 2 곱하기 2는? 4. 빼기 1은? 3. 나오잖아. 그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번째 수면 9가 나와야 되지? 네. 여기다 다섯번째 수를 넣어봐. 5 곱하기 2는? 10. 빼기 1은? 나오잖아. 그러니까 네모번째 수. 번째. 수는 어떻게 돼? 네모에다가 2를 곱했지? 네. 그 다음에 몇을 빼야 돼? 네. 그렇지. 그럼 거꾸로. 39는 몇 번째 수냐? 맞출 수 있어 없어. 거꾸로. 있단 말이지. 응? 어떻게 해? 네모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을 빼는 게 39지? 네. 그럼 어쨌든 1을 뺐는데 39가 됐으니까. 그 전에 얘는 누구야? 40이 나와야 돼? 안 나와야 돼? 나와야 돼. 근데 뭐에다가 2배를 했더니 40이 됐다? 20. 그러니까 이거는 39는 몇 번째 수다? 20번째 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.